예 어 셰프님 예 택배 왔습니다 예 택배 왔습니다 뭐야 아 축하드립니다 시어 왔어 예 야 이 안에 그럼 뭐가 있나 으 까볼까 가보시죠 내가 까 작가야 되니까 예 작가 니가 또 지분이 있다 이거야 뭐 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4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출연은 많이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아 지 찬이가 한번 출연해 그냥 심만 아 오 야 상처 난다고 야 야 조심해 다시 안 보내줘 유튜브 회사가 포장이 잘해 으 4 으 뭐 아 까만데 아 어 뭐 사용했다 우리 허 1 뭐 이러면 뭐 5 그냥 한번 읽어봐 어 아 아 으 야 채널 구독자 수가 십만명을 도 패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. 여기 써있어. 영어로 정호영의 오늘도요리, 영어 제목은 키친카델. 지찬이가 다 했지. 지찬이, 태령이, 펭수, 부장님. 영안이는 그냥 조금 했지. 한 번 터뜨려 봐. 네가 평소 때 하던 대로만 하면 진짜 10만 나온다. 자, 100만 가자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